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소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 전후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간과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간 그리고 그 중간에 역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고 베드로 후서를 읽는 것이 시간 순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베드로 전후서 같은 사람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각각 포인트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베드로 전후서 중에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 통틀어 두 편지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참혹한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큰 주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죠 베드로 전서를 읽어 보시면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기뻐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사하라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다적인 배경과 교회적인 배경 자체가 그렇죠 교회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도편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넣어 두시고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편지들이 쓰여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요지어 우리가 전에 한번 일반서신 개요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이 있고 박해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방의 기독교인 특히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 박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연도를 왜 보시냐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박해 상황이 조금 바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어떠한 박해 상황이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나서 어떻게 정치적인 여건이 변화되지 않으면 네로 황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 정책을 피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했던 사람 로마도 그리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 유대에게도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에도 그와 똑같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민족의 특성이 있고 특히 로마 군단은 로마 제국은 유대 민족의 이 독특한 문화 때문에 독특한 신앙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유대 민족을 다루었는데 네로 황제는 친 헬라 정책에 입안하여서 유대 민족을 다루게 되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당시에는 로마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감을 로마한테 퍼붓기보다는 로마한테 퍼붓는 것보다는 이제 개종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하나요? 로마의 지방관리와 및 지도층을 선동해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시간을 보시죠 64년, 그리고 66년, 64년에서 66년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64년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로마에 대한 화제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대한 화제로 인해서 64년, 65년, 66년 이 기간에 걸쳐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극렬한 박해가 일어나고 또 그 박해의 여파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전우서가 보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공식적인 박해, 공권력에 의한 박해의 공식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 이단 사상들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편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책 이름은 베드로의 첫 번째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퍼스트 피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 자기가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안드레 형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이죠 그리고 헬라마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할 때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바로 마가라는 통역사가 마가라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냈던 그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그 청년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통역자로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보금전도를 하면서 누가 그 옆에 또 붙게 되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평생의 동역자 즉 예루살렘의 그 공식적인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1차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터키 남부 지역으로 밤빌리아로 비시데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들고 들어갔던 사람 그 신라가 사도 바울의 투옥 이후 베드로 옆에서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로마에서 택연금이 풀려나고 나서는 신라는 계속해서 로마에 남아서 베드로 옆에서 대신 편지를 기록하고 헬라말과 라틴말을 통역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예 편지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2장 9절부터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본도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루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이쪽 지역은 사도 바울이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굳이 편지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 있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본도, 갑바도기아를 향하여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상황입니다 상황을 세 개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죠 로마의 상황입니다 로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유독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좀 이렇게 관망지세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로마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 사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사람을 믿는 그 무리를 따르는 종교이다 그 종교를 신성시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로마 왕자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로마 왕자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으며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을 하진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반기독교 정서가 로마에, 로마시에 그리고 로마 전 제국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62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일반 서신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62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나서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친 헬라 정책이 펴집니다 친 헬라 정책이 로마 제국 안에만 유대 땅 밖에서만 펴지면 괜찮은데 유대 땅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이 나중에 66년부터 일어나는 유대 7년 전쟁의 시발점이 됐죠 이 발화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2년에 가이샤라에서 헬라인과 유대인관의 반목이 일어나고 그것을 갖다가 벨리스 총독이 헬라 편을 들어서 유대 편을 들지만은 헬라인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을 판결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임한 베스도는 네로 황제의 그 명을 받다라 더욱더 친 헬라 정책을 펴게 되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반유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대한 반감이 유대 땅에서 고조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지금도 똘똘 뭉치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민족의식이 아주 고치되게 됐죠 고치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아주 극렬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있는 그때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거기에 로마 지방 관리들이 합세를 합니다 지방 유지들이 합세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말 못할 탄압을 당하는 것이죠 로마 군단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동족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 그리고 그 동족이 로마의 유지들을 로마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또 박해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상황을 보시죠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AD 62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족과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너희들 그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믿는 것 때문에 생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치고 그렇게 극심한 고난 그 고난이 되면 믿음이 더욱 더 순결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근한 박해라고 하죠 직장을 잃게 되고 바로 이 순간 생계의 문제가 걸리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기로 돌아간다면 다시 이방신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데 내 자녀가 당장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배교의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강력한 박해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근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라는 굉장히 힘든 것을 우리는 평소에도 경험을 합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기록 연대는 AD 63년에서 64년 왜냐하면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 후기의 서신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쓰여져 있는 그 후기의 서신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루아노아 마가가 이것을 볼 때는 이 후기의 서신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박해 연단하라고 오려는 불시험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이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보시면은 내로의 박해 직전에 직전에 기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박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로에 의한 박해 직전에 기록된 것 이라고 보시면 적합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 화제가 일어나고 내로왕제의 친헬라 정책으로 인해 유대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터키 북부에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이 올 것이니 믿음을 지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62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석방을 당하게 되죠 62년에서 67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5차 전도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서바라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디모대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로마에 대해 화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박해 가운데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를 하고 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두록 권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감을 확실히 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실제적인 문제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결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촉구를 하고 했죠 그리고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닌 그 지역 전체가 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을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믿음을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신앙 공동체는 또 어떠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성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과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죠 첫 절과 끝 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위로하며, 권면하며 마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편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2장 10절과 2장 11절 이후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기독교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당했던 것처럼 그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이 어디 있을까? 바벨론 하면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하면 떠올리는 게 아주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 자기네 나라를 점령했던 그 도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 나라라고 생각하죠 여기 바벨론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다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그 고난에 대해서 격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라라고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물론 박해의 상황이 있지만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문제가 그 박해 상황 가운데 내적인 문제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근거는 1장 1절의 증언이고요 또 베드로 후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변화산의 체험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받은 경험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지는 바로 베드로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학자들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썼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문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필요도 있지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수신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갑바독이야,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로마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에는 공식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공식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지만 로마 시 안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의 상황을 보면 긴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로의 친 헬라 정책으로 인한 반유대 정책이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으니까 로마를 재건을 해야 됩니다 로마를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의 모습으로 로마의 모습으로 복구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 네로라는 사람이 친 헬라 정책, 헬라 문화를 동경했던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이 로마에다가 헬라식 궁전을 짓게 됩니다 이 로마 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곳에 헬라식 궁전을 짓게 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엄청난 세금 징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글라디오 황제, 이 네로 황제, 전임 황제 시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교회는 또 로마 제국 전체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도왔던 상황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로마 제국 안에 아직 이 가뭄에 대해서 회복하고 평민들까지 회복하고 이런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로마를 재건한다고 극심한 조세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조세 저항으로 인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나냐면 바로 AD 66년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7년간 시작되죠 7년간의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로마 군단의 반 정도가 로마 군단의 25%, 40% 가까운 로마 병단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과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AD 64년에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 기독교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순교자들을 보고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 떱니다 로마의 박해가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게 되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흩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볼 때는 이 고난보다 더욱더 급한 문제는 바로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중점적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AD 64년에서 66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 임박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순교 직전에 마치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냈던 바울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내부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환란은 더욱더 끈끈하게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결속을 시키지만은 교회 내부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냐면은 배교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유대 민족주의가 발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 로마 정서에 의해서 유대 민족주의가 발응을 하게 되니까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이 당하는 아픔 버릴 수는 없지 우리 한민족인데 그러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욱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을 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베드로 후소들을 보게 되면은 초기 영지주의적인 모습들이 2세기 기독교 AD 100년 이후에 기독교를 아주 흔들어 놓았던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도덕적인 방종에 이르게 되게 되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신앙 확립을 위해서 또 기독교 교리의 요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소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거룩과 성숙으로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중에 다른 서신서들을 앞으로 볼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웠던 거짓 교사들은 유대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 후소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은 유대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천사 숭배자들 또 영지주의 그리스 철학과 동방종교 조라하스트 교회와 합쳐진 영지주의자들로 와서 기독교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반면은 아니야 유대율법주의자들처럼 끝까지 절제를 해야 돼 율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소를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알미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소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베드로 전우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우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이 험한 세상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고난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공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